반갑습니다.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지금 이맘때쯤 수능 과탐 감옥으로 내가 어떤 감옥을 선택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아닐까 지금 현장에서는요. 선생님이 학원마다 가서 과탐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과학에 대해서는 일관된 풀이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라고 얘기하면서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인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조금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요. 화학을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의 화학부터 더 깊은 화학까지 해서 같이 공부한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선생님 말투를 흉내를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 수능에서요. 선생님 말이 막 떠올랐어요.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관된 풀이를 녹이면 되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022 수능으로 보는 우정언어학 1, 2, 3탄을 준비했고요. 오늘은 그 1탄 몰 농도입니다. 자 몰 농도는요. 선배들이 정말 많이 따라요. 잘 쓰고 잘 곱하자이. 잘 써야 잘 곱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농도가 나왔을 때 편리한 숫자 스타트 반드시 비례식으로 풀어야 되라는 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너무너무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. 자 2022 수능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선생님이 몰 농도를 설명할 때 밀리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깨끗하게 풀 수 있어. 중화반응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밀리몰 배워야 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너무 어려워요. 몰 농도도 어려운데 밀리몰까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선생님 그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하셨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자 보세요. 첫 번째 잘 적고 잘 곱하자라는 건 A용질 Xg을 모두 물에 녹여서 10ml를 만들었을 때 0.3몰 농도야. 아 잘 적고 잘 곱하자. 자 이때 몰 농도의 부피 리터를 곱하면 몰이고요. 몰 농도의 부피 미리리터를 곱했기 때문에 밀리몰이야. 그게 다야. 밀리라는 접도만 탁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. 나 3밀리몰이야. 아 나 Xg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나 3밀리몰이야 라고 말하는 건 같습니다. 자 그 다음 보세요. A용질은요. 1몰의 질량이 180g입니다. 그럼 3몰의 질량은 540g이죠. 3몰의 질량이야. 그럼 3미리몰의 질량은 얼마다? 0.54g이다. X는 0.54g이야. X 해결했습니다. 그 다음 A를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. A몰 농도 8미리리터를 A몰 농도 20미리리터를 추가를 해서 11K몰 농도 9K몰 농도를 만들었어. 이때 부피가 10미리리터에 8이 추가가 됐습니다. 10미리리터에 20미리리터가 추가가 돼서 30미리리터가 됐습니다. 잘 적고 잘 곱하자 였습니다. 보세요. 이 지점은요. 나 맨 처음에 3미리몰이 있었어. 3미리몰이 있었는데 얼마가? 8에이 밀리몰이 20에이 밀리몰이 추가가 돼서 몰 농도가 10일 때 이거 바로 적어드릴게요. 9K가 됐어. 여기에 부피가 얼마다? 부피가 얼마다? 이게 다야. K값 죽이시면 됩니다. 6 몇 대면? 11대 15입니다. 11대 15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럼 여기만 잠깐만 지울게요. 몇 대면? 11대 15입니다. 그럼 얼마야? 빨리 확인하세요. 죽이시면 100에 2가 남습니다. 죽이시면 12가 남습니다. A는 100분의 12로 0.1이다. 그래서 X값인 0.54와 그리고 A값인 0.12값을 물었던 게 수능 문항이었습니다. 잘 적고 잘 곱하자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몰 농도에서 강조하는 일관된 풀이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깔끔하게 문제 풀어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할 수 있어요.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11월 24일 날 시험을 치셨죠. 자, 그때 10번으로 출제가 됐던 몰 농도입니다.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봐. 0.5몰 농도 200ml야. 잘 적고 잘 곱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 100ml이야, 0.1몰이야? 똑같습니다. 난 1몰 농도야. 100ml이야, 용질이 0.1몰이야. 자, 그 다음. 잘 적고 잘 곱하자.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으로 푸셔야 됩니다. 5.9%의 편리한 숫자가 뭐다?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5.9g이 녹아있는 농도다. 편리한 숫자 스타트 하셔서요. 비례식으로 오셔야 됩니다. 나 100ml야. 나 100dg이야. 아, 그래? 그럼 난 5.9dg이구나. 로 가줘야 돼요. 아니, 그러면 아, 나 0.1몰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난 5.9dg이야 라고 말하는 건 동일하죠. 1몰의 질량이 얼마다? 59d다. 화학식량은 59d에 해당이 돼. 자, 1몰의 질량은 30wg에 해당이 돼. 1몰의 질량은 10wg에 해당이 돼. 자, 기흑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기흑 보시면 나 0.1몰이야, 0.1몰이야. 동일한 값을 갖는 게 맞아. 확인하시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 아, 똑같이 y이니까 10w나 59d에 해당하는 값이나 동일하구나. w는 얼마다? 5.9d에 해당하는 값으로 논의는 틀렸어.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아, 몇 배죠? 3배입니다. 그래서 59d에 해당하는 3배니까 얼마다? 177d에 해당하는 값이 맞아! 라는 걸로 기흑, 디귿 골라주시는 거였습니다. 화학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. 정말 깔끔하게 일관된 풀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워서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누구보다 더 빨리 깨끗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움 갖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우정언어왕 1탄이었습니다. 2탄, 3탄도 열심히 준비해서요. 화학 어렵지 않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 일관된 풀이가 뭔지에 대해서 퀘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